나야 나야 야 만약에 또 진영이 누나가 종국이 형으로 끌리면은 그냥 사귀어도 나네 어? 그래 만약에 진짜 종국이 형한테 가면 이거는 뭐 운명이다 어쩔 수 없어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종국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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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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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국이 형은 자기도 놀랐어 연달 아 그러니 자기도 놀랬어 야 둘이 무슨 인연이야 자성 소름 끌려 나